요번 판은 고개 캐리 했어 간조미 좀 맹독을 하나 빼줘서 맹 간조 간조미 맹독을 하나 빼줬죠 맹독을 하나 빼주니까 밀림표범이 표범 계속 살았어요 그 상대는 어? 이거 조졌다 이거. 교환비 조졌다 이거. 아 난 몰라 이거. 교환비 1코에 도저기 잡으려면은 기습 써야되는데 기습 안쓰거든? 기습 동전 써야되는데 안써. 왜냐면 명치 맞아주려고. 그 다음에 칼차고 이제 뭐 할라고 하는데 안돼 안돼. 그 다음에 뭐. 이 코스트 뭐. 알마니 광전사 정도 나오겠네요. 알마니. 간 좀? 딱 한장. 단 하나. 여기 대게 간 좀 단 하나. 요거는 시오죠. 시오고 나갑시다. 칼차고. 후비고. 안쳐? 왜 안치지? 그럼 릴레이예요. 기차놀이 가운데다 쏙 열받게. 열받겠다. 놀라봐. 릴레이예요. 때려? 뒤늦게 때려? 칼을 근데 아까 왜 벗겼을까? 첨부를 왜 안 벗겼을까? 뭐가 있길래? 썰어주고. 아프죠. 다음에 4, 5, 4, 6, 7. 5, 6, 7. 이렇게 되죠. 5, 6, 7. 지는검도 몇 개인 줄 알아요? 단 한 자루. 여기 지는검 단 한 자루. 근데 적재적소에 나와주고 있죠. 띠용. 3코스트. 2원. 이 친구 굽내기. 이 친구 굽내기. 아퍼아퍼. 너 아퍼. 요거 주문 영향력을 안 받아서. 이렇게 해서. 때리고. 요건 맞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죽거든. 때려. 때려. 텅. 갈등. 띠용. 흠. 띠용. 아 그러네. 가운데에다 내야되네. 누구? 절개 여기다 박았어. 절개 박았어. 좋아좋아. 좋아 좋아 급해 지금 급해 절개 박아서 살려야돼 그래가지고 급해 씁 이럴까 요렇게 요렇게 날까? 오바자 마우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길 잃고요 칼? 끌어가 마우스 3 4 3 4 4 3 4 5 5 5 도망 1994 ucho 가만 Namus인중에 크윅으윽이 그냥 깊 persona 믹한 중독 열심히 씁니다 으응 으음 우서 상대는 리아드린 대망치는 신성한 불꽃으로 타 오릅니다 명예롭게 싸우리라 지초 빼주고 빼주고 협적 이 코스트 나오겠지? mates 가져가 이 코스트 나올꺼 미구모님 내일 모레 면접보세요? 정장에 백팩이면 이상하냐고? 안 이상합니다 안 이상해요 전혀 안 이상해요 이렇게 해서 이 코스 탓은 억제해주고요 전혀 안 이상해요 미구모님 한번 사진을 보내주세요 제가 판.. 평가를 해드릴게요 이거 쳐놓는게 맞나? 쳐놓으면은.. 음.. 양조사.. 양조사는 뭐 별로고 다음에 3코스트인데 동전이 없으니까 왕축은 안 나오니까 체력은 안 주거든? 이걸 잡아도? 안 칠게요 근데 어차피 다음에 지나가려면 쳐야되거든? 지나가려면 왜 쳐야되? 나중엔 될거야 보고 꿉쓰 누굴 죽여줄까? 헤헤헤 .. 우린 우는 ... 우는 회원담의 존명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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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이거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신성화가 맞을까? 신성화 맞으면 다음은 그냥 니언멀 나갈게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그니까 이렇게 하긴 할건데 신성화때문에 그러지 니언멀은 다 체력이 쪼막만해져서 니언멀은 별로고 이거면 신성 아니야 이거면 신성 아니죠 가깝스 전장으로 전장으로 전투마가 준비됐다 일단 이거 때려버려 이건 내 의무다 누굴 죽여 반가워요 나 전투마를 아 안돼 이건 잡아야 돼 그러면은 잡아 누굴 죽여줄까 잡고 정리해 정리해 정리해줘 괜히 왕쪽발하고 골창돌이 갖고 정리해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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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압!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이거 2개 해야 되네 흐흠 랜그 랜그 내려주십시오 비밀을 팔치려 하다니 이거 안잡아요? 이거 잡아야죠 그리고 다운 절에 소 abs 저런 놈이 역시락이 전정으로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그리고 스톰인드 용사 무클라의 용사 저것도 괜찮구 으응 일단 저 두개 교환한거니 아휴 좋다 요거좋다 요거좋아 요거요거 요거해도 안되네 하하하 지나가는거지 might be 삐 Chart 흐으으으으으으 sand 172 아.. 아.. 삐이.. 삐이 소리가 나지? 이제 안 나는 거 같은데.. 안 때려? 너 건방지게 또 안 때리냐? 조금만 때리고 야 이게 시비야 이게 시비라고 또 란노이가? 이걸 어차피 제거가 안 됐어 놀랍군요 무척 어차피 제거가 안 돼서 안 때리는 거는 맞았어 명치 보자구요 뚜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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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두두두 뚜두두두 où 운소 그 상대는 하여튼 여기 나와야지 한동안 안보였죠 쉬어? 동전있는데 쉬었어 너 어? 마이크 님이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워킹데드 1편? 선물을 거절할까요? 수락할까요? 수락 감사합니다 역시 다음에 워킹데드 2도 너 10승권에 심력소집은 처음볼거다 난 이거 하면은 하수인을 쉬어야되서 그냥 했는데 하수인을 안 쉬면서 이렇게 나가네 하수인을 전장으로! 저기를 위해! 전장으로! 전장으로! 모든 하수인이었어요? 나 상대 하수인인만 됐잖아 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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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를 위해! 도전하수인인만! 다! 진짜! 저거! 동전 썼어 다음에 만약에 불기둥 있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불기둥 있으면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불기둥 있으면 나쁘지 않아 다음에 얘가 불기둥 있다면 정의를 위해 그렇겐 할 수 없네 이거 차고 요거를 하나 대자 아휴 불기둥 냄새나는데 노린 척 실수 안한 척 아니 불기둥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거야 이 차 놀라고 그러면서 찼는데 또 공격을 안한 줄 알고 무식적으로 간거지 실수는 아닙니다 전투바가 준비됐다 전투바가 준비됐다 아휴 불기둥이다 이거 불기둥이다 좋겠다 아니네 이걸로 8딜 딴다는 알아 썼으니까 그 누구야? 걔 누구야? 너, 너스랜드 너스랜드 하면 되겠다 너스랜드 고잉 얘를 치료해줘? 미쳤네 아 야 정의를 위해 미쳤냐? 5, 7, 8 근데 이거 때리면 10 10에 요렇게 10이 돼 요렇게 뚫려도 요렇게 10이 되는데 응 근데 잡을 거 같아 얘를 잡아야 돼 얘를 잡자 안 돼 이거 어, 이런 거 내가 모르는 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영감님 안 돼요 요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영감실이 이거 히힛 아휴 왜 명참 방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얼광 요거 요거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이거 때리고 히힛 히힛 피를 볼 시간이군 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히힛 요거를 잡고 요거를 잡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히힛 방금 2일 잡아주셨어 안잡았으면 내가 졌어 띄옹 요구리 요구리 구급시계? 안 샀어요 전설 만들자구요? 저 나가야되요 가정이 나를 부른다 나아 조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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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